예쓰 어우 하나도 안죽었어 개꿀 아 드디어 상략 효토 잡량 도대체 1년 유지를 어떻게 하지? 하... 어떻게 지워누까? 돈이 없어가 그지라가 그지라가 병력을 갖다 쏟아 부을 수가 없네 노래 개설굴 개설굴프네 뭐야 다 빠져도 행복할거 행복해? 아니구나 세츠는 잊어버리더라도 하리만은 지키겠다는 의지로 탐턴 얘네 다 또라이 돼서 갑자기 다 교토로 들어오지 않을까 어? 아 장군 됐지 참 보호병 지휘관 고수 가능 아시가루 지휘관 지휘에 있는 아시가루 유닛 4기가 올라간다 야전공격시 지휘력이 올라간다 쇠기진이 가능하고 무사계열 연구를 완료하는데 5%가 되면 매복중 지휘력이 올라가고 아 장군 호위대 도격보너스 공성전에서 공격시 지휘가 2올라가고 포위기간이 1계절만큼 감소하고 농성시 포위기간이 1계절만큼 증가 우선 이거 까고 왜 3개나 올라갔지 근데 왜 3개나 올라갔지 근데 아 와 이거 돌리면 어떻게 될까 다 튀어나오려나 잊고 잊기 튀어나오고 막 잠깐만 지금 외교 한번 때려보자 세칠 모가지 바로 떨어질거 같은데 그 다음 바로 고립각인데 누구세요 야 이거 뭐야 밑에 돈 숫자 왜이래 4444 뭐야 왜 재수없어 왜이래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아 따라오지마 제발 꺼져 엄마야 야 이거 싸워보자 하 하 하 하 betting . 贼 V 적 대장만 죽인다 다 필요 없어 도적 도적 이곳이 바로 평익진 아우 깜짝이야 아우 쌍 아우 쌍 비둘기 아우 깜짝이야 아우 놀랍네 귀에 대고 부네 이 미친 카주인줄 어머니 야 막어 야 못가게 막어 대장 깡이 장난이 아닌데 하이패스2 오징어 좌연 우연 의미가 없네 진짜 무역선은 재미없다 그지? 싸움이 개 볼품없다 야 싸움이 개 볼품없다 얘 가고 싶은데 이제 못간다 봐라 우리 배들이 막고있어서 못해 못가 항복을 하고 싶은데 항복을 할 수가 없지 공격하면 안팎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바로 공격하면 안팎을 할 수 있는 것 같다 공격하고 있다면 왜 공격할 수 있는지 공격할 수 있는 것 같다 야 접혀내봐 대장만 따자 대장만 그렇지 그렇지 대장선만 따면 돼 대장선만 따면 돼 아 우리 애들이 저게 피가 너무 없다 배에 사람이 너무 안타고 있다 그만 좀 도망쳐 이 겁쟁이야 아이씨 어후 웬만하면은 그냥 할라 그랬는데 재미가 너무 없어 뭐 아이씨 아이씨 진짜 아시가루로라도 버텨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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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좀 와 다음 턴을 먹힐거 같단 말이야 와 삼백원이 없어가지고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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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내 돈 좀 제발 내 돈 좀 가만히 놔둬 내 돈 좀 가만히 놔둬 아이씨 정말 미칠거 같애 정말 미친놈이 될거 같애 그대로 나가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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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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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예스 예스 각계격파샷 돌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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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내가 못먹으면 니네도 못먹어 내가 못먹으면 니네도 못먹어 내가 못먹으면 니네도 못먹어 내 턴 버티면 되죠 이제 교토먹고 내 턴 버티면 되는거 아니야? 야 근데 이거 교토먹고 갑자기 또 게임 괜찮아지게 되면은 이거 아이씨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그러면 방송이 아이씨 아 이거 완전 그냥 자살 자살 쇼 한번 하고서 그냥 거시갈라고 했더니 어 에헤헤이 이 친구들 말이야 죽으로 들어오는구만 음 이걸 살아나면서 내일 아침을 먹으려나 이걸 살아나면서 내일 아침을 먹으려나 오 에헤헤헤헴 이런땐 아이 그거 들리지 코를 빠는것도 아니고 폐로 마 하하 흡 하 아니자와 1몬도 시라이 이건 뭐 다리 건너오는 애들만 막으면 되는거 아이가? 다리 앞에서 서서 죽일까? 이렇게? 오우 팍 오우 팍 이럴 때 애들이 막 많이 복구가 안됐네 내 성 이쁘지? 오오온나부시도 있어 기본적으로 주나보구나 허는데? 사무라이 가신단 사무라이 가신단 사무라이 가신단 사무라이 가신단 사무라이 가신단 사무라이 여기 모여있다가 숯터지는 걸로 하자 한글자막 by 한효정